슬라마솔에 남아사야 제이 사이다리 꼬레야 안녕하세요 휘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말이죠. 드디어 제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2만명에 달성을 합니다. 지금 찍고 있을 때는 2만명이 아닌데 아마 이것을 올릴 때는 2만명이 넘었을 거에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 있고요. 이곳은 제 전 직장이에요.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친구들과 동료들과 인사를 하려고 왔고요. 온 김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2만명을 축하하는 기념으로 여러분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모든게 다 여러분 구독자들 덕분이기 때문이죠. 제가 많은 비싼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드릴 수는 없어서 딱 3분만 뽑아서 드리려고 해요. 사실 선물을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인도네시아에선 쉽게 구할 수 없는 한국 제품을 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서 카카오 프렌즈 샵에서 몇가지를 사려고 합니다. 제가 아직 사진 않았어요. 결정하지는 않아서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 2만명을 축하하는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에서 무작위로 3분을 뽑을 겁니다. 댓글만 달아주시면 돼요. 다른건 필요없고요. 아무튼 2만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구독자분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주일에 하나씩 스칼리스민구 비디오 스칼리 하나씩 올릴 예정이고요. 하리라보 웬스데이 수요일에 영상을 올릴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올리고 세 분을 뽑은 다음에 세 분을 뽑으면 어느 분이 됐다고 영상을 또 올릴 테니까 제거 이메일이나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2만명을 넘어서 3만명, 4만명, 5만명, 10만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삼빠이 중빠.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머세요. 히제. 사내다리 코레아. 제이입니다. 저는 지금 강남에 있고요. 오늘은 고프로 퓨전 출신 행사를 갔다가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2만명 축하 기념으로 친구들에게 선물을 줄 거거든요. 세 명을 뽑아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살 수 없는 한국 선물. 열심히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은 카카오프렌즈 샵입니다. 카카오프렌즈 좋아하시죠? 근데 이제 뭘 사야 될지 몰라서 오프라인 카카오프렌즈 샵으로 가고 있는데요. 가서 뭘 살지 같이 고르시죠? 비싼 건 못 사요. 비싼 거.. 비싸고 큰 건 못 사요. 왜냐면 제가 캐리어에 공간이 없어요. 너무 많은 짐.. 많은 것들을 샀기 때문에 이미 그럼 가봅시다. 강남이에요 여기는. 아참 오늘은 영화 17호에요. 길 건너에 보이는 곳이.. 말할 때마다 이거 입김이 너무 많이 나오네. 길 건너에 보이는 곳이 카카오프렌즈 샵이에요. 제가 오늘 내일 한국에 있고요. 내일 모레 인도네시아 가거든요. 근데 오늘이 영하 17도고 내일이 영하 10도에요. 내일 모레 제가 인도네시아에 도착하면 한국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카카오프렌즈 스토어를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제가 생각했던 게 이렇게 이런 스티커, 부담 없는 것들 이런 거 생각했거든요. 여러분이 좋아할지 모르겠네요. 약간 한국적인 스티커에요. 1,2,3,4,5,6,6,6,6,7,8개 들어있는 것 같아요. 더 살펴보겠습니다. 뭔가 예전에 왔을 때랑 다르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무언가 선물을 오래 쓸 수 있으면서도 기억에 남는 거 그런 걸 사고 싶은데요. 생각을 해봤는데 스티커보다는 인형이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티커는 종류가 다양하긴 한데 스티커가 낫나? 인형이 낫나? 일단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스티커가 새로 생긴 애인가봐요. 완전 애기. 라이언 애기. 이거 하나 붙이고 애기래요. 별로 예쁜지는 모르겠지. 초콜릿도 있네.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 괜찮지 않아요? 뭔가 선물로 좋을 것 같은데. 되게 비싸네. 옷도 있어요. 옷이랑 악세서리랑 많은 게 있네. 진짜 뭔가 다양해졌다. 너무 행복해 보이네. 여러분 이게 강남의 일상이에요. 밖에는 엄청 춥답니다. 지금 사람들이 너무 추워할 거예요. 방금 스쿠터가 무당연단 했어요. 신호위반. 3층으로 올라갈까요? 3층. 3층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마 카페일 거예요. 3층에. 4층으로 올라갈까요? 결국 인형을 사기로 결정을 했어요 똑같은 라이언 3마리로 왜냐면 제 생각에는 라이언이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마리를 살 겁니다 예쁘죠? 수고하세요 겁나 커요 두질 봉투가 진짜 크네 저는 이제 혹시나 모르니까 아이폰 배터리를 한번 교체하러 가보겠습니다 강남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아마 줄이 많이 밀렸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아이오아이오 무장되어 있어 철학이나 문학이나 음악이나 모든 걸 무장되어 있어 진짜 그것 때문에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요 영화도 장난 아니야 영화도 건더기 영화도